아직 눈 안 나왔어요? 넌 나 다음이야 나 아까부터 줄 서 있었는데요 그래서? 아 이 아줌마는 왜 애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서 쉽네 그거 참 아직도 언니가 쓰는 중이야? 아 나 늦는데 언니 언니 빨리 해야지 엄마도 머리 감아야 해 그러게 조금씩들만 일찍 일어났으면 됐잖아 이거 나 정말 이러다가 어제부터 나 무슨 병 생길 것 같아 방광염 같은 증세가 나면서 아유 당신은 걸려도 홀만 없어 누가 이렇게 하래? 금장 아래처럼 내려갔으면 이런 일이 왜 생겨 엄마 난 병이 아니라 터질 것 같거든 진짜야 그렇게 급해? 어어 어떻게 온다니? 얘 마당에 가서 내 아 그렇게 해결될 게 아니거든 아우 열쇠를 좀 줘봐 나 미장국 늦는단 말이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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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잘 나온다 나왔다 나왔다 언니 이렇게 늦게 나오면 어떡해 뭐 다들 나 기다린 거야? 미안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얘 감기 들고 갔다 얼른 들어가서 저 머리들만요 어? 아빠 정말 죄송해요 어? 아이 죄송 어? 괜찮다 그래 얼른 들어가 얼른 들어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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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파이팅 어머 안 피곤하세요? 아이 예 괜찮아요 예 아침 드셨어요? 예 간단하게요 상훈 씨는요? 네 저도 먹었어요 아침에 꼭 챙겨 드셔야 해요 예 참 저기 오늘은 제가 바쁘고요 이번 주 안에 식사 한번 해요 네 그럴게요 네 그럼 자주 뵙겠습니다 네 아 아 내가 지금 뭐라는 거야 괜히 엄마 때문에 어 나 규식인데 아 잠깐만 너 나한테 나와서 일하란 말만 하고 월급은 어떻게 줄 건지 말 안 했다 아 알았어 어 50%는 뛰어가 얼마 준다고? 뭐? 아 야 거기서 50% 떼고 나면 뭐가 남냐? 3개월 지나면? 알았다 나간다 나간다고 아 참 최규식 이제 오늘은 완전히 구기는구나 에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